이펙트는 어쩔 수가 없다 아이고 2만원 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민트초코치킨 사먹을라 그랬는데 안팔던데 아 KFC 민초치킨 언제부터 팔아요? 아 배민 들어가도 없던데 으악 그런걸 왜 팔아요 민민초치킨 점주선에서 컷한 민초도 그냥 디핑소스인거 같던데 굳이 먹을 필요도 없나 이게 민초엔 아닌가 하는건가요 예 아 진짜 뱀 뱀 머리 뽑아버리고싶네 그냥 치약에 찍어먹으면 어떨까요 흠 음 이거 암 도대체 쏠 닭 속 남 음 지 아 전경기 이번경기 두판 순수 컴드? 과연 이 이펙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중시계 순수로 싹 다 지우고 어? 뱃머리 진짜 뽑아버림 전경기 끄 끄 끄 끄 넌 충청 끄 끄 끄 끄 헉 형형이다 슬리아토 슬리아토 얻어내기 얻어내기 울지마 뱃머리 여름에 아 목폭풍이야 아이씨 이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나? 평양은 써도 되겠다 아이씨 방어력 있었다 오 아이스크림 재규 하나 또 할까? 아닌데 이중시전 강화하고 저거 먹으면 되겠다 아니 나 터보 일단 먼저 하고 이중시전 나중에 이중시전은 나중에 유성타격 쓸 때 써야돼 화상은 어떡하지 병영을 안 쓸 수가 없는게 함정이네 병영을 안 쓸 수가 없는게 함정이네 번거로우동 이중시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스윙쿠쿠쿠 Q. 문 rack and load the beam LADER Q. SRIK Q. SRIK Q. SRIK Q. SRIK Q. SRIK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누가 아이스크림이 됐냐? 그 거야! 어딨지? 여깄나? 아이스크림? 전돌밖에 없어 보임 잼펀지밥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나도 엘리트 길맞고 있네 엘리트 잡을 덱파워를 못올린 잘못이 라고 해야 되나 이펙트를 고른게 잘못이 아닐까요 라고 할 뻔 뺀거야 약한거야 잭위 잭위 필요한데 저기다가 융합 넣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중시전 강호해서 쓰자 동의하지 않는다 아우 안아줘요 잉병 능숙 아 놓아줘요 앞에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포션까지 다 채워넣어 킹더넥의 기 탐색 아니 이런 밭겜을 봤나 중독 덱파워넥 다 했네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어 아 저거 왜 때렸지? 기분 나빴나봐 다 했네 아 이거지 너무 좋다 펠리퍼스 있어도 열일하겠는데 아이스크림 아팍인데 왜케 안좋아보이냐 그걸 놓으면 안되겠지 꿀 끄덕이도 강화를 빨리 해야됐다 참색특 어썸함 끄덕이도 강화 돈은 어차피 50원씩 걸리니까 끄덕이도 강화 아씨 도망치지마 아 이거 후벼파기 괜찮치 않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재발욕 나와주는게 제일 좋은데 허리 하늘컨 영채화 이거 그냥 무조건이다 진짜 잘 나왔다 필수였네 찹찹찹 분수로 다섯장 지울때가 너무 좋더라 분수로 다섯장 지울때가 너무 좋더라 이제 다시 다섯장 지울때가 너무 좋더라 Bü 비olé 부산 상실 공기 그 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해네 다 했어 넌 짓을 다 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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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로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반드. 에반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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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컴퓨터... 삽니다. 고장난... 테레비... 컴퓨터... 삽니다. 어? 천천... 방섬등숙? 잠깐만... 순수 떼지 않았나? 근데 순수 두개... 음... 순수 두개는 좀... 힘들수도 있겠다. 이 순수... 이 순수... 아가멜이에요... 하나는 방앨판이 맞을 것 같고... 하나는... 뭐가 맞지? 화상 첫번째 건... 괜찮은데... 한 번 더 들어오면... 답도 없다... 드로스리겠네... 이 순수... 가가메오... 아... 게임이 왜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펙터한테... 천원 줘야지... 베드보이님... 선호호원... 감사합니다... 아... 뭐... 화상을... 두건... 아니... 이... 그지 같은 게임... 아... 아잇 게드 쓰레기 게임 화상 35오버밖에 안되잖아 개짓거리야 이게 쓰레기 게임 진짜 그래도 살긴 살았나보네 컴파엘 또라이바 제 귀 애교 하나 익히네야될거같은데 아니 쓰레기 게임 아잇 게드네야될거같은데 아잇 게드네야될거같은데 아이씨 위전 트림 수비를 간호합니다. 쓰레기 게임입니다. 쓰레기 게임. 저것도 보내버렸네. 슬라즈마. 근데 이러면 얘네들은 잡았고. 달팽이가 문젠데. 아이씨 구멍이 사라지 저기 아크라 몸통 박치기 좀 빌려주지 않을래 아잇 운동은 내일부터 신성 말상의 전환은 수비를 사용할 때 임시로 민첩을 삼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쓰레기에 때려쳐 젠장 젠장 신성 숟가락 영채화 숟가락 호하오 뱅이 샀어야 했나? 하 뱅이도 괜찮았을텐데 더블 순수 얼마나 순수한거야 오케이 일단 안탔고 용채화 쟤까지 잡아야한다 쟤까지만 잡아둔다 나이스 안탄다 안탄다 오케이오케이 안 무형새와 드가나 오 어적 어적 또 디펙트가 이겼군 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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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지킴이 뭐야? 숙정기가 왜 나와? 음.. 뭐.. 됐다 구체 형창 안하면 되지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뭔데기야 이게 어우 답답해 저 말 왜 안 없으냐 뭐지? 창의적인 인공지능보다 좋은데? 어 빠졌다 어 빠졌다 아이 뭐야 내기 내기 왜 이렇게 불편해 아 어이 씨 저거 좀 나갈 것 같다 으아 아 이제 달팽이 얼마 안 남았어 후벼팍이 나와도 집어야될 것 같아 아까는 걸렀는데 지금 나오면은 어둠 나오는게 제일 좋고 어둠 안 나올 것 같으면 후벼팍이라도 재구성? 재구성 각이네 긴 구성 거리되어 아씨 영영영 딴 데 처리되나요? 아멘 이지 편향 어! 잠깐만 아니다 사진씩 남겨놓는게 더 잡기 편했을텐데 어차피 어? 방섬으로 잡아야되는 아이 덱이 센 것도 아니면서 왜이렇게 복잡하기만 해 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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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신성 안탔어 아니 신성 모든 카드를 강화한다더니 본인은 강화를 안하네 버그야 버그 모두를 각오하지만 본인은 잎 카ises 그而已 다했다 메아리까지 준다고 질 수가 없네요 내가 이겼다 이 모든 것은 재구성의 뜻이다 재구성의 이름으로 저것 좀 치워줘 서백수성이 좀 치워줘 영채화에 메아리 쓸꺼야 슬프다 재구성의 뜻 개꿀 아니 근데 사모 안개 돌파 쓰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힘 빠지네 신선 또 사라 데 신선 또 사라 데 신성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다 이중시전 이중시전 안나왔다 이중시전 안나왔다 이중시전 안나왔다 이 덱 왜케 복사반 백이 아니신가? 그럼 앞으로 심성을 쓸 때 심성한테 측면을 사수하라고 하자. 즉사할듯해. 심성의 측면. 측면을 사수하라. 데카 먼저 잡을걸 뭐 암튼 내가 이김. favored 결심. ہیںiers saunders. 깜짝 이야기 CuzOrvis. 몇 점일까? 도와줘요. 2,800, 2,200, 1,900, 1,300, 2,400, 2,600, 1,900, 1,900. 아니다. 바꿀래. 2,100, 2,100, 2,100, 2,100. 아니다. 2,080. 아. 틀렸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점프. 왜 이렇게 점프 높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나의 천어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점쟁이다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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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küld 2009 DB 개됨 쿵 bom 쫓쫓 서버도 태우는게 맞았나? 암튼 내가 이겜 순수도 채웠어야 했나? 암튼 내가 이겜 제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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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우 순수한 디펙트. 뷰어 디펙트. 제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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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구성 600원 뱀머리 아이스크림 토리영